이번 시간에는 Sublime Text를 맥에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Sublime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OSX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끝나고 나면 여기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해서요. 여기에 Sublime Text라고 되어 있는 이 DMG 파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치가 시작이 되죠? 여기 Sublime Text2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Application이라는 이 폴더에다가 이동시키면 이제 인스톨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Application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Sublime Text2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Sublime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일반적인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 것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Master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는 php 프로젝트인데요. 이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을 그대로 Sublime Text에서 관리하면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 Master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Open in Subli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거 오타가 있네요.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Sublime Text가 실행이 되면서 방금 제가 선택한 폴더가 이 사이드바에 추가가 된 상태로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여기 독보기 있죠? Spotlight라고 하는 기능이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Automator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나타나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Service라고 하는 것을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Run Shell Script라고 입력하시면 Run Shell Script에 해당된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마우스 포인트를 떼시면 Run Shell Script라는 것이 추가가 됐죠? 거기서 이 Shell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Pass Into는 Argum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 Sublime Text를 실행하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우선 터미널을 실행시키고요. 터미널은 여기서 Spotlight라 해서 다시 Terminal 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서 이 Sublime Text의 실행 파일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아마 잘 작동을 할 것이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저처럼 찾으시면 됩니다. 자, CD 애플리케이션 자, 루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이 작아서 제가 키웠습니다. 자, Sub 하고서 탭을 누르면 Sublime Text to App이라고 하는 이 폴더가, 디렉토리가 선택이 되고요. 거기서 Contents, 그 다음에 Share the Support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슬래시, 핀, 슬래시, 서브, 엘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바로 Sublime의 실행 파일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CD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있죠? 이것을 카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Automator를 다시 실행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새 창으로 띄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자신이 열고자 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인자 그냥 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자, 달러 그리고 그 이메일에 나타나는 골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기호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Pass Input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As Arguments로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Service Receive Selected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파일 or 폴더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mmand S 키를 넣어서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할 때는 Open In Sublime 이라고 적고 Save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Open In Sublime이라고 추가된 거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 폴더가 열리면서 Side-by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Sublime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ublime을 터미널에서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터미널을 일단 키우시고요. 터미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Spotlight를 해서 터미널이라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터미널에서 터미널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명령을 입력해서 특정한 파일이나 특정한 폴더를 Sublime으로 편집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자, LN-S라고 하는 것은 그 심볼링 링크를 거는 거죠. 심볼링 링크라는 것은 윈도우로 치면 바로가기와 같은 것이라서 그 파일이 실제로 그곳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링크를 걸어준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제가 이걸 실행을 할 건데 자, 우선 서브라임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찾아야죠. LN-S 자, 슬래시 루트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대문자 서브라임하고 탭을 누르시면 서브라임 텍스트 2.앱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자, 다시 탭을 누르시면 컨텐츠가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Shared 하고 탭을 치면 서포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탭을 누르시면 빈 밑에 서브 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찾아지죠. 이 파일을 슬래시 빈에 서브 L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안에 서브 L이라고 하는 저 실행 파일을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 파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파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서브 L이라고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서브라인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 서브라임을 실행을 시키고 싶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점 드랍박스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서브 L 점 드랍박스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 저 파일이 아니었네요. 저 디렉토리가 이 서브라임에 기본적으로 사이드바이 등록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